안녕하세요. 스테이 포레워리입니다. 네시픽에서 우리 스키즈가 광고 모델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매번, 몇 차까지 나왔지? 계속 화장품을 사면 포토카드를 준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. 친구가 구해줬어요. 고마운 친구가 있어요. 한국 거 시켜주는. 근데 이게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까먹고 오늘 안 받아왔어요. 이 화장품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. 화장품이 4종 세트에 이걸 사면 우리 스키즈들이 있는 겉에는 스트레이 키드 넷시픽이라고 써있습니다. 열어볼게요. 와, 열자마자 넷시픽 써있고 모든 멤버, 전 멤버가 있고 밑에 사인도 있습니다. 좋은데요? 열자마자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토너가 들어있고요. 토너가 이렇게 되어있어요. 왠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구성이 이게 뽁한가봐요. 스티커도 있어요. 와, 스티커도 귀엽네요. 어, 스티커 귀여워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 나이트. 와이트닝이랑 오리진 세럼인데요. 와이트닝이고 이거는 오리진 세럼이라서 아침 저녁에 발라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이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. 하나 더가 뭐지? 친구가 다음에 준다고 했어요.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포카인 것 같고 이거는 이쁘다. 우와 너무 예쁜데요? 우와 용복이 또 주근깨 진짜 예쁘네요. 뒤에는 이렇게 멤버들의 사인과 생년월일이 있습니다. 오 너무 귀여운데? 이거는 화장품 사는 게 아깝지가 않겠다. 완전 좋은 것 같아요. 상처 났어요. 어떡해. 어쩜 화자 생겼어. 아 진짜 속상하다. 미안해. 막내 미안해.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. 아이엔. 그 다음에 찰대로 들어있진 않네. 이렇게 했고 스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. 내가 많이 아껴. 스테이. 어 여기 디엘 읽어봐야겠어요.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. 그 다음에 현재니는 오늘보다 더 나은 네일이 오게. 네 눈은 스테이 행복하게 해줄게. 오 진짜? 그 다음에 창빈이는 내 사랑 스테이 오래오래 함께하자. 제가 그 지금 몇 개를 오픈을 안 해봤지만 그 창빈이가 쓰는 말이 오래오래 함께하자. 계속하자.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맞나? 그 다음에 승민이는 오늘 하루도 화이팅. 용복이 나의 행복에 대해서 고마워. 아 귀여워. 글씨체. 이런 구성입니다. 이게 매번 몇 차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. 나올 때마다 이 화장품의 구성은 달라진다고 하니까 나올 때 화장품도 사서 쓰고 포카도 모으고 하면은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 선배 스테이 분하게 드렸는데 이 화장품 퀄리티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. 다음에 또 열리면 또 사봐야겠어요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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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